친구나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디페이크 범죄. 지금 보시는 건 네티즌들이 디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학교를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지금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근절을 지시했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디페이크 피해학교 명단과 지도입니다. 고교생 딸을 키우는 아버지. 아이의 학교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방이 존재했고 누군가 딸 이름과 신상 정보도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불법 합성을 의뢰한 정황이지만 구체적인 피해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디페이크 물을 공유받으려면 또 다른 학생의 신상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아이는 불안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명단에 있는 학교들을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소 40개 학교에서 실제 피해를 확인했는데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학교 명단 이외에도 상당수의 학교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명단은 이제 최소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은 22만 명이 접속한 걸로 알려진 디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방 4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수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선 인근 여고생들의 디페이크 물을 제작한 고교생이 특정됐습니다. 경남 하동에선 남자 중학생 6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합성해서 돌려받습니다. 서울 경찰은 학부모 약 78만 명에게 대응법 등을 알리는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습니다. JTBC 신진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